어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앞에 가던 차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정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56살 김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시내버스와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4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컴퓨터 등이 타 소방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토바이 정비소에서 난 화재로 오토바이 1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울산시 중구에서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빗물로 인한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